마이크 watching 와우 그....저기 아까보니까 꽤나 하는 애도 보이고 그러던데 등번호가...3번이 있나? 아우 막 짜증나요 그러니까 괜히 제의를 끼지 마세요 아 따라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불안해서 그럽니다 내가 아 왜요 이게 참 이 동네 경찰로서 이 평버전이면 안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참 이게 그래도 오락실은 데려가지 마세요 예 드시고 가세요 자 혹시나 임신했니? 네 아빠 저 임신했어요 헐 누구야? 왔던 놈이야? 저는 이 동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판타지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락실은 데려가지 마세요 예 자 retired recently 첫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